안녕하세요. 마련사 드라마 타혜거입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모아서 메들리 형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. 노래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리듬들이나 피린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노래에서 표현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버둥버둥님과 구로동 다래끼씨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잘생겼다 구로동다래끼. 눈에 다래끼가 나서 선글라스를 껴는데 이해해주시고요. 자 그럼 가볼까요?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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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기업이라. 어떤 사람들, 다른 사람들, 내 바람을. 내게 얼마나 많은 것과는 지금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내게 얼마나 많은 것과는 damned 어린다 뭔지 나는 뱉는다 고소서 다 모르고 이제 간단하게 헤매 없을 때 기 시작 낮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내게 나의 우원이었어 모든 하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